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문을 닫는 학교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수 감소의 영향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무려 초등학교 6곳이 폐교될 예정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내년 3월 폐교하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개교한 지 벌써 85년. 그런데 지금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통틀어 학생이 2명뿐입니다. 내년엔 입학할 학생도 없습니다. 결국 폐교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남아있는 재학생 2명은 내년부터는 다른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이 초등학교처럼 재학생 수가 크게 줄어 내년 3월자로 폐교가 결정된 학교가 초등학교 6곳에 이릅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강원도에 있던 학교 21곳이 학생수 감소로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수 감소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2029년에는 강원도 내 학생수가 12만 명 선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불과 5년 사이 1만 7천 명이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 교육청은 폐교 활용 방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활용 폐교는 55개. 대부분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 매각이나 임대 등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매년 폐교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폐교가 되면 우선 자체 활용 여부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의 대부분 매각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법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시설이 낡은 폐교의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땅만 남겨 임대나 매각 가능성을 높여볼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형준입니다.